자 96쪽에 보시면 4번에 정비계획 결정하고 이제 구역지장하는 게 나와 있어요. 양갈이 1번 얘기가 바로 아까 이렇게 얘기했던 이 그림이거든요. 따로 기억하시라고 했던 정비구역지장권자 특광자치자치도 시장근수 이 사람이 정비구역지장하는 사람이란 말이야 따로. 이 특광지장근수는 기본기계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그 아랫줄 정비계획을 결정하고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정비계획 결정과 구역지정을 특광지장근수가 하지 않습니까? 양가로 3번처럼 필요한 경우 정비구역을 분할할 수도 있고 분할할 수도 있고 서로 연접한 것을 통합할 수도 있고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을 결합할 수도 있고 필요하면 분할, 통합, 결합 다 가능하다. 제목은 뭐고 그냥 다 가능하다. 이렇게 가능하다. 됐고요. 옆에 페이지 정비계획 내용으로 아까랑 비교하시려면 이 정비계획 내용이 기본기과는 다르고 개발계획 내용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번에 정비구역과 면적, 정비구역에 대한 게 있잖아. 아까 예정구역이 기본기계획 내용이라면 그리고 예를 들어서 8번의 세입자 주거대책이죠. 세입자 주거대책이죠. 아까 주거안정대책 하면 기본기계획 내용이었잖아. 좀 귀찮지만. 그 다음에 건폐륜조는 어디 있나? 5번에 있네. 5번에. 건폐륜용조에 대한 계획이잖아. 건폐륜용조에 대한 건출의 밀도계. 그러면 그건 아까 기본기계획 내용이었고 귀찮지만 하실 분만 하세요. 그리고 11번에 지구단위 내용이 들어갑니다. 지구단위 내용이. 제가 이렇게 사업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지구단위 내용은 정비계획 내용에 들어간다. 정비구선 정비계획 내용에 들어가요. 개발법에서 실시계획 내용에 들어가는 게 특이하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면 그 효과 보시면 6번에 1번 정비구역은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의제된다. 여기는 도시발구역과 비슷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도시적으로 의지할 필요는 없어요. 이미 주산공 도시역을 전주로 하기 때문에 정비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의제가 된다. 그런 얘기는 넘겨보세요. 또 넘겨보시면 동그라미 3번처럼 넘겨져서 동그라미 3번처럼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지정되어 있는데 이곳에 정비계획 내용을 모두 포함한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되어 있으면 지구단위계획에 들어간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해당 지구단위계획 구역은 정비구역으로 의제된다. 하는 얘기도 있어요. 별 얘기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2번에서는 달동네에 대한 특례도 인정해놨지만 알아서 하실 뻔하시라는 거 이런 거나 그러니까 요약서에도 많은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동그라미 4번 그런데 급하면 하여튼 별표의 지루만 해도 합격은 하신다니까 동그라미 4번에 정비구역에서 개발행위 허가 이 정비구역에서 개발행위 허가다 그러면 개발법상 도시발구역에서 개발행위와 비슷하기 때문에 차이점이셀로 한번 보시면 돼요. 제가 그래서 정비구역에서는 일단 도시발구역과 거의 비슷한 것이 정비구역에서의 개발행위 허가입니다. 여기 정비구역에서는 정비구역이 지정된 후냐 정비구역 지정된 전이냐를 나눠서 해요. 그런데 정비구역이 지정된 상태에서 정비사변인 개발행위 허가자는 도시발구역과 비슷하다는 게 이겁니다. 그래서 그 허가 대상 보시면 정비구역에서 다음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수의 허가, 시장으로 정비구역 시장수 허가인데 기억본의 건축물에 건축동에서 쭉 해놓고 기억본의 괄호 속에 대수선이 없다, 대수선 없다 이것만 밑줄을 꺼놓고요. 제가 다른 건 안 적어놨어요. 그리고 B번에 허가받지 않은 사항에 추가 이렇게 해놓고 기존 거출의 붕괴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을 때 안전출의 위안행위는 허가받지 않은 사항 중에 하나다 하고 추가 이렇게 해놓고 그 밑에 나머지 허가 대상과 비허가 대상 그리고 기득권자 보호구역까지 개발법과 동일하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개발행위 허가제는 도시개발구역에서도 가끔 나오고 여기 정비구역에서도 허가 대상인지 아닌 가끔 내는데 제가 개발법 할 때 국계법과 차이점 위주로 제가 개발법 할 때 했었고요 여기랑 비슷하다고 했는데 유일한 차이가 뭐냐 아까 허가 대상 중에서 대수선이 빠진다는 게 유일한 차이라고 했잖아요 허가 대상 중에서는 이상하게 건축물의 대수선은 대수선은 도시개발구역에서는 허가를 받아야 되지만 정비구역에서는 허가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거 하나 차이점이고 그 아래 허가받지 않아도 되는 사항도 기존 허출에 붕괴 등이 있어서 안전조치를 위한 거 여기 추가되어 있지만 뻔한 얘기고 안전조치를 위한 건데 무슨 허가를 받겠습니까 대수선이 적어도 여기 없다는 거 그 차이점만 생각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도시발구역과 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 기득권자로 보호도 똑같아요 거기 대수 조치를 봐 여기 정비구역 기득권자로 보호받기에서는 30일 내에 신고하라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똑같다 그런데 이거는 지금 정비구역에서 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비교를 해드렸는데 그 밑에 박스는 정비구역 지정되기 전에 통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그쪽에는 없고 여기만 있는 얘기죠 그래서 원래는 정비구역부터 이제 통제 들어가면 됩니다만 정비구역 지정처이면 여러 가지 사업에 지장을 주는 것들 중에서 특히 투기랑 관련해서만 특히 투기랑 관련해서만 투기를 막을 필요가 있을 때 투기랑 관련된 두 가지 행위만 예외적으로 허가를 받게 할 수 있어요 정비구역 지정 전후가 다르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국장, 시대사, 시장건소, 행정청은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및 투기 수요의 유입 방지를 위해서 이렇게 투기를 막을 필요가 있을 때 기본계획을 공남 중인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 수립 중인 지역에 대해서 정비 기본계획을 공남 중인 정비예정구역이면 아직 정비구역 지정 전이 되고 또 정비구역 수립 중인 것도 그렇거든요 구역 지정 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구역 지정 전에는 투기를 막을 필요가 있을 때 3년 내의 기간을 정하여 건축으로 건축과 토지 분할 이 둘만 제한할 수 있는 거예요 제한할 수 있는 거라고 그리고 이때도 제한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에서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아까 정비구역 지정 이후에는 대수선 빼놓고 나머지가 광범위하게 허가 대상이었지만 정비구역 지정 전에는 특히 투기랑 관련된 두 가지 행위만 아까랑 비슷한 얘기예요 직접 투기랑 관련된 행위는 사람 수 늘리는 거라 그랬죠 그죠? 건축의 건축을 통해서 소유자 수 늘리는 것 토지 분할을 통해서 소유자 수 늘리는 것 이 두 가지 행위만 허가받게 통제할 수 있다고 해요 다른 것도 허가받는 게 아니고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게 차이점이고 동그라미 5번도 상식선에서 그냥 보시면 됩니다 정비 예정국이나 정비구역에서는 정비 예정국이나 정비구역에서는 주택법에 따른 지역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는 따로 정비사업이 진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역조합의 조합원을 따로 모집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런 얘기도 그냥 있고 이게 정비구역 지정에서는 그 정도 정비구역의 효과를 보셨는데 7번의 정비구역의 해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지정된 정비구역이 해제되는 걸 얘기하는데 개발법 해제랑 비슷해요 단지 여기는 이제 의무적 해제라고 해서 방가루 1번에 자동 해제가 아니고 정비구역 지정하는 사람이 의무적으로 해제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방가루 2번에서는 임의적 해제라고 해서 구역 지정하자가 해제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즉 사업 미시행으로 인한 해제만 지금 일단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업 시행 완료로 인한 해제는 정비구역에서는 뒤에 나오고 있는데 그 원리는 다 사업 끝났을 때 하는 것은 개발법이랑 배웠던가 똑같은데 어쨌든 지금 여기서는 미시행으로 사업 미시행 시에는 자동 해제가 아니고 해제를 해야 된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쓸데없이 참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것이 의무적으로 해제를 해야 되는 것 정도만 한 번 나왔기 때문에 다시 나온다 해도 역시 거기서 거길 좀 더 포인트를 둬서 의무적 해제에서도 제가 기억본에만 별표를 하나 했단 말이에요 기억본에만 사유 정도만 사유 정도만 그 절차도 아니고 그래서 구청장 등은 예를 들어 정비 입안권자인 구청장 등은 본인이 입안하고 나서 구역 신청해야 되는데 정비 예정이나 정비구역이 다음에 해당할 때는 특별장 과외 시장에 의무적으로 해제를 요청해야만 되고 아니면 자칫이 나머지 자칫이 자치도 시장에서는 직접 해제를 해야만 되는 해제 요청이나 해제를 해야만 되는 사유가 박스사유입니다 그래서 요정도만 조금 생각을 하시고 요것도 요것도 우리 계전에 계속 요 틀에다 했던 거 미신지 해제를 해야되어 틀에다 했던 거 자 그럼 여기서 설명드리면 여기 정비 기본계획에서 정비 예정구역이 지정이 됐다라면 정비 예정구역이 지정이 됐다라면 정비 예정구역이니까 빨리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밟아라 정비 예정구역에 대해서 3년 내 정비구역 지정 등을 안 한다라면 예정구역을 해제하라고 예정구역 해제고요 그 다음에 정비구역이 지정되어 정비구역 해제는 이렇게 둘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정비구역이 지정됐으면 빨리 사업시 인가를 신청해서 사업시행권을 획득하라 뭐 이런 얘기가 되는데 좀 더 세밀하게 되어 있죠 좀 더 세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이 못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민간 중에서 이제 민간식인 제가 일정 경우에 사업을 안 하게 되면 해제하라 그런 얘기가 되는 건데요 민간 중에서 조합이 할 때 민간 중에서 조합이 할 텐데 항상 제가 조합은 정비법에서는 두 조합밖에 없어요 개선사업은 조합이 없고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두 조합이 있거든요 재개발과 재건축 조합이 할 때인데 재개발 재건축 조합이 할 때 해제 사유가 있고 토지 등 설정할 때 해제 사유가 있는데 먼저 이 조합이 할 때부터 재개발 재건축 조합이 한다면 구역이 지정돼서부터 여기 사업시 인가 신청 사이를 좀 더 세밀화 시켜놨어요 그래서 먼저 구역이 지정됐으면 조합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조합을 만들어야 되는데 조합 만들 때까지 그리고 조합이 시행자로서 사업시 인가 신청할 때까지 제가 따로 나눠져 있는데 하나 더 나누는 게 조합을 만들기 위해서는 개발법에 놓고 정비법에 있는 얘기 조합 설립 추진회를 먼저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역 지정 이후에 추진위원회를 만들고 나서 이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만들고 조합이 이렇게 사업시 인가 신청하는 구조로 가기 때문에 각각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세 단계로 나눠놓고 세 단계로 나눠놓고 각각의 사유가 있으면 해제를 하라 이렇게 기억하는 게 제일 편하다고 했어요 이렇게 해놓고 2년, 2년, 3년 이렇게 틀을 잡을 수밖에 없는 각각의 신청이라고 보십니다 각각의 신청이 여기 안에 없을 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구역 지정된 때로부터 2년 내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이 없다 해제하라 추진위원회가 승인된 때로부터 2년 내 조합 설립인가 신청을 안 할 때 해제하라 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때로부터 3년 내 사업시 인가 신청이 없을 때 각각의 신청이 없을 때 둘, 둘, 셋 그런데 만약에 추진위원회 구성을 안 하는 예외적 경우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을 안 한다면 정비구역 지정된 때로부터 바로 조합 설립인가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통과하지 않고 여기서부터 바로 조합 설립인가 신청을 물었다면 조금 줄어든 3년 이렇게 했던 거 여기서부터 원래 이렇게 거쳐서 온다면 둘, 둘, 4년이 걸리는데 바로 통과했으니까 좀 더 줄어든 둘, 둘을 바탕으로 해서 3년 이게 재개발, 재건축 조합이 할 때라고 했고 만약에 터지 등소유자가 시행을 한다 터지 등소유자가 시행하는 경우는 재개발자밖에 없는데 터지 등소유자가 한다면 조합 이런 거 안 만들기 때문에 추진위원회 이런 것도 없고요 바로 구역 고실로부터 사업 시 인가 신청을 바로 묻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구역에서부터 사업 시 인가 신청을 바로 묻는다면 이것은 5년이다 여기서 아까 여기까지가 4에서 3으로 줄어들듯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통과하게 되면 둘, 둘, 셋, 7에서 5로 4에서 3으로, 7에서 5로 비슷한 비율로 불어 줄어들었다 이건 터지 등소유자가 할 때입니다 이렇게 제가 책에 잡을 때 써놓고서 기억할 수밖에 없는 이 사유 정도로 물어봤으니까 1번이 예정구역 해제예요 박스 1번 정비 예정구역에 대해서 기본계에서 정하기는 정비구역 지정 예정으로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구역 지정 또는 구역 지정 요청을 신청을 안 할 때 예정구역 해제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2번 이것이 재개발, 재건축, 조합이 할 때를 전제로 한 정비구역 해제를 얘기하는데 재개발, 재건축, 조합이 할 때를 전제로 해서 가, 다라가 둘, 둘, 셋 얘기고 나번이 4에서 3으로 줄어드는 3년 이 얘기인데 가번은 어느 때로부터 어느 곳에서 어느 때로부터 무엇이 몇 년 이것만 잘 보시면 된다 그랬어요 가번은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때로부터 구역고시로부터 2년이 될 때까지 구역도 바로 다음에 나오는 추진원의 승인 신청을 할 때잖아요 둘 그런데 똑같은 얘기도 나번에 정비구역고시된 때로부터 똑같이 시작을 하지만 3년 내에 조합 설립인가 신청이 나왔잖아요 추진원을 건너뛰고 조합 설립인가 신청이 나왔으니까 여기서 4에서 3으로 줄어든 3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다르잖아 가번 나번이 그리고 다번은 만들어진 추진위원회가 추진위원회 승인받은 때로부터 승인받은 때로부터 2년이 될 때까지 조합 설립인가 신청을 안 할 때 조합 설립인가 신청까지의 2년 아닙니까? 나번이 만들어진 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때부터 3년 내에 사업 시인가를 신청하지 않을 때 둘 둘 셋이군요 둘 둘 셋 그리고 3번은 토지동소지로가 신청하는 재개발 사업으로서 토지동소지로가 할 때죠 이때는 토지동소지로가 구역고 토지동소지로부터 5년이 될 때까지 사업 시인가를 신청하지 않을 때란 말이에요 요거지 7에서 5로 줄어든 5년 요 얘기입니다 그런데 글쎄 여기도 절차는 많잖아 절차는 아이고 참 피곤하게 그죠? 남겨보세요 뭐 정비가 비슷한데 남겨보시고 반가루 이번에 이미적 해제에서도 아까 그것도 하기 힘든데 요거까진 아직 낸 적 없지만 만약에 한다라면은 다 보지 말고 진짜 해제할 수 있는 사이인데 한다 그러면 3번가 6번 정도 제가 밑줄 거는 부분만 조금 하지든지 하면서 했던 거잖아요 아유 진짜 이렇게 봐도 제가 이렇게 줄여드리는 거 많아도 이거 애초에 요약서 쓸 때도 줄인 거지만 이 내에서도 그죠? 줄여도 이렇게 내가 하는 아 진짜 3번과 6번 차이점 3번 보세요 3번 보시면 토지동소지자 30% 이상이 정비구역 등의 해제를 요청할 때입니다 제가 30%하고 조금 작다는 기준 중 하나로 쓰인다고 그런데 30% 이상은 조금 큰 경우를 얘기하는데 약 소유자 30% 이상이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한다면 그 요청을 받아서 해제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이건 전제 조건이 과로 속에 추진위원과 구성되지 아니한 구역에 한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엔 그러면 똑같은 얘기라도 구역 해제를 요청하더라도 추진위원과 구성된 이유라면 어떻게 할 거냐 그게 6번이에요 6번 이미 추진위원과 구성됐다 아니면 조합이 설립됐다 그러니까 추진위원의 구성부터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조합 설립 얘기는 추진위원 없을 때는 바로 조합 설립하니까 그때 얘기이기 때문에 적어도 추진위원과 구성된 이유라면 그런 정비구역이라면 아까처럼 30% 갖고 동의되게 되는 게 아니고 통영소유자 과반수 동의로 과반수 동의로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할 때에요 이때도 사업신 인간은 아직 신청이 전을 전제로 하는 건데 그러니까 다른 것도 있지만 다른 것도 막 자꾸 바뀌고 바뀌고 있어요 바뀌고 바뀌어도 문제는 안 나왔던 거란 말이에요 또 다른 각이 무리고 그래서 당사자가 구역 지정을 해제를 소유자가 당사자가 요청하면 해제를 할 수 있다는데 그 요청과 관련된 것만 보자는 얘기인데 추진위원의 그 정비구역이 추진위원의 구성 전후냐 따져서 보통이라면 조금만 큰 30% 이상 해제를 요청하면 되겠지만 이미 추진위원과 구성된 이유라면 그거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추진위원의 구성 자체가 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추진위원과 구성되는데 그 과반수 형으로서 이미 추진위원과 구성됐는데 30% 이상 갖고서 구역 해제를 요청한다? 그건 안 되지 그 많은 사람들이 이미 동의를 해서 추진위원까지 만들었는데 그래서 여기서는 최소한의 똑같이 과반수 요청은 과반수가 동의를 해야 과반수 동의를 해야 추진위원의 구성된 이유에는 그 구역 해제를 요청하실 때 이렇게 보시면 돼요 30% 이상이나 과반수자 그것만 따져주시고 해제에 따른 효과는 똑같아요 반가로 4번에 해제된 효과는 똑같습니다 이게 미시행으로 해제가 됐으니까 아까 정비에 의제됐던 그 효과는 과거 상태로 환원된 것으로 보는데 이건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원리가? 사업 완료된 해제상 뒤에 나오는데 됐고요 됐습니다 이제 시행방법 3정의 시행방법 봅시다 시행방법 시행자 정비 부서 인정하는 5가지 정비사업 정비사업의 방법 다 인정하는 게 개선사업 2개만 인정하는 게 재개발 하나만 인정하는 게 재개발 그래서 우리 정비법에서 시행하는 방법은 인가된 관리처분계에 따라 공사 끝나고 관리를 이전한다면 관리처분계에 따라 주는 방법이거든요 이게 건물에 쓰는 방법이고 꼭 이것만 쓰는 건 아니에요 건물 줄 때는 관리처분계에 따라 주는 방법은 땅 줄 때는 관리처분계 아니고 환지 우리 앞에서 봤던 그 환지로 넘겨줘야 되거든요 여기는 건물 줄 때는 관리처분계 땅 줄 때는 환지 두 가지 방법 거기다가 시행자가 전부 다 손대는 게 아니고 시행자가 기반설만 손대고 주택은 손대지 않고 주택은 알아서 하세요 하는 반쪽짜리 둘 중에 기반설만 반쪽짜리 방법 이 간단한 방법도 있고 시행자가 아예 수용을 통해서 취득을 하고 이런 건 다 취득하는 건 아니잖아요 시행자가 직접 수용을 통해서 취득한 상태에서 주택을 짓게 되면 그곳에 있는 사람에게 우선 공급하는 주택이 아닌 토지라면 아무리 해결할 수 있는 수용에서 공급하는 방법 이게 특수한 방법이죠 이것도 있고 이 둘이상을 섞어서는 혼용까지 해서 다섯 가지 방법인데 먼저 재개발을 먼저 보시면 재개발은 보통의 사업이 재개발이기도 했기 때문에 보통의 방법 둘만 인정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라고 했잖아요 보통의 방법 건물 주택은 관리처분계획 땅 주택은 환지 특수한 거 안 되고 그래서 인가받은 관리처분에 따라 건물 건설하고 공급하는 거 재개발은 꼭 주택 외에 상가 공장도 있기 때문에 그냥 건축이라고 표현했을 겁니다 관리처분에 따라 건축물 지역 공급하는 방법과 이것과 비슷해서 비교를 해보는 땅 줄 때 쓰는 환지 방법 이 두 가지 보통 방법만 쓰는 게 재개발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반죽자리나 수용 방법 혼용이 나오면 틀립니다 보통의 사업이라 보통의 방법 둘만 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반면에 1번 개선사업이라면 다섯 가지 다 쓸 수밖에 없어요 달동네라면 고칠 게 제일 시급하니까 고칠 게 시급하니까 모든 방법을 다 허용해야 된다고 했고 어떤 방법으로 인정이라도 해야 되니까요 또 기반수만 고쳐주는 반쪽 산업이라면 원래부터 기반수만 고쳐주는 반쪽 방법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다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그래서 이 첫 번째가 여기 개선사업에만 있는 반쪽짜리 방법 아닙니까 시행자가 정비 위해서 정비 기반수로가 공동위원서를 새로 설치하거나 확대해 주고 기반수로가 공동위원서를 새로 설치하거나 확대해 주고 토지 등 설치가 스스로 주택 개량하는 시행자가 하는 건 기반수만 고쳐주는 반쪽짜리 가장 간단한 반대로 가장 무서운 수용 방법 2번입니다 이것도 여기만 있는 거예요 시행자가 시행자가 정비의 전문회부를 수용한 다음에 보상금조과 자기가 수용해서 주택을 건설했으면 그곳에 있는 소유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주택이 아닌 토지라면 토종소유자나 토종소유자나 외의자 아무 얘기나 공급하는 그럼 시행자가 취득을 해서 공급하기 때문에 차액을 시행자가 가지는 이게 수용 방법인데 시행자로서는 차액을 본인이 가지니까 유리하지만 거기서 있는 사람들은 결국 쫓겨나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무서운 방법이라고 제가 이해를 시켰던 게 이 방법입니다 주택을 지으면 우선 공급은 주지만 달뚝 내라 달뚝에서 받는 사업이고 달뚝에서 받는 사업이잖아 보상금은 자체는 달뚝 내기 때문에 낫고 공급받을 때는 제값을 다 줘야 되기 때문에 우선 공급권이 있어도 차액을 내지 못해서 거기서 살 수가 없다 적견할 수밖에 없다 시행자는 이익이 되지만 이게 무서운 수용 방법입니다 그리고 5번의 위의 방법을 혼용하는 거 두리장 섞어 쓰는 이것까지 해서 개선사업에는 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재건축이 하나 나옵니다 재건축은 정부에 의해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에 따라 주택 및 부대범수계로 오피스를 건설하고 이 하나만 쓰는 거예요 관리처분계에 따라 주는 방법 하나만 쓰는 게 재건축입니다 왜 하나냐 재건축이니까 재건축이니까 재건축이 다시 건축을 건축하는 게 재건축이잖아요 땅과 땅을 바꿔주는 환지를 건축한다고 표현을 안 합니다 그래서 건물 지어주는 방법 하나만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당연히 주택 공도주택 재건축이라고 했으니까 관리처분에 따라 주더라도 주택과 부대범수계를 주는 건데 오피셀까지 지을 수 있는 특수한 교정이 있습니다 건물 중에서 오피셀은 주택 아니지만 오피셀까지 지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따로 그 아래 요건을 갖췄을 때만 그 아래 요건을 갖췄을 때만 그래서 재건축 사업에서 오피셀 건설 요건이 오피셀을 건설하고 공급하는 경우에는 오피셀을 건설하고 공급하는 경우에는 준주거 지역 및 상업지역에서만 건설할 수 있다 오피셀 수요가 많은 곳이라야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오피셀을 공급했는데 수요가 없으면 오히려 이것 때문에 재건축이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피셀 수요가 많은 제일 비싼 상업지역과 그다음 비싼 준주거에서 재건축할 때만 오피셀은 지어질 수가 있고 이때도 주택이 주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주택이 주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오피셀 연면적은 오피셀 연면적은 전체 연면적의 30% 이하 작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택이 주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작아야 된다 이렇게 했던 것이고 시행자 아파트 시행자 저쪽 개발법상 환지방식의 시행자랑 비슷하기 때문에 그쪽과 비교해서 항상 보신 것 아닙니까? 오늘 시행자까지 밖에 못할 것 같은데 도시개발법이라면 환지방식에서 토지조나 조합이 시행자가 되는 게 원칙인데 안 될 때 지자체 그렇게 했듯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출발하는 거 그냥 여기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여기로 하면 그럼 토지동 소유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 바로 여기다 썼던 토지동 소유자가 되면 시켜주고 아니면 조합을 결성하면 조합이 되면 조합을 시켜주는데 이 사람들이 되면 시켜주고 안 되면 이제 지자체 여기로 하면 시장수 등 이렇게 나가겠죠 그런데 개선사업은 둘 다 안 된다 그랬어요 둘 다 민간은 아예 안 됩니다 달동네에 있는 사람들이라 시행자가 될 능력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워낙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라 그들이 조합을 해도 조합원들이 이 사람들이 돼야 되기 때문에 능력 없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달동네에서 안 된다라면 반족자료를 할 때는 되느냐 원래 안 되는 거예요 반족자료를 하는 기반설로만 고쳐주는 거고 기반설로는 원래 시장수가 하는 몫이기 때문에 당사세가 원래 몫이기 때문에 그래서 개선사업에 해당하는 두 가지 다 민간에는 아예 안 됩니다 민간에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럼 누가 하느냐와 관련해서 기반설로만 고쳐주는 것은 다른 방법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반족자리 방법 기반설로만 고쳐주는 이 방법으로 할 때랑 기타 방법 기타라고 해야 수용 방법과 관리체봉에 따라 주는 방법과 환지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둘로 나눠서 하는 거예요 나눠서 나눠서 하더라도 시장은수가 할 때는 시장은수 등이 할 때는 동의도 필요 없어 반족자료 방법을 할 때는 원래 기반설로는 시장은수가 원래 해주는 것이라 시장은수가 할 때는 아예 동의도 필요 없는데 시장은수가 직접 하지 않고 만약에 주택공사 등을 지정하여 주택공사 등을 지정하게 한다면 주택공사 지정할 때만 주택공사 지정할 때만 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얻어서 과반수 동의로 이 사람을 지정하는 것이고 어쨌든 이렇게 반족자료 방법은 시장은수가 하거나 공사 등 지정할 때만 과반수 동의를 받는 독특한 요건이 따로 적용이 됩니다 기타 방법이라면 시장은수가 하든 시장은수가 나서서 하든 주택공사 등을 시키든 여기서 계산산만 하려고 공급이 50%를 초과해 줄지 않으면 편의상 제가 그냥 특수법인이라고 쓰는 건데 이 특수법인에게 맡기든 이 사람들 외에 이 사람들과 다른 사람을 공동시행을 맡기든 말든 처음부터 시장은수가 할 때 이 차이가 여기 특이한 동의 요건이 따로 적용이 되잖아 어떤 동의를 받아서 하느냐 토지 등 소유자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와 3분의 2 이상 동의와 세입자 세대수 세입자 세대수 과반수 동의를 얻어서 이 특이한 동의 요건을 따로 얻어야 돼 하여튼 민간인은 아예 안 되고 재개발 사업이다 그러면 둘 다 다 됩니다 둘 다 다 돼 재건축은 조합만 돼요 일단 민간이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기억할 때도 재개발 사업이 한다면 요게 이제 보통의 정비사업이니까 요것이 개발사업과 제일 비슷할 것이다 환지 방식에서 터져서 조합 둘 다 됐으면 여기서 둘 다 되는 것은 비슷한 재개발사업만이고 아까 얘기했듯이 개선사업은 특수하다 보니까 그 특수한 사업 생각을 해보니까 다 안 됐다는 것이고 그리고 주로 재건축은 예외니까 조합 혼자된지 요건 안 된다 그래서 이 조합이 한다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 두 조합밖에 없다는 얘기고 개선사업은 아예 없고 그죠 특히 예외 중의가 재건축이 주로 예외 인상하잖아 조합할 때 이제 요거 예외 이렇게 나오는 그리고 터징소재가 하는 것은 항상 재개발사업밖에 없어요 원래 터징소재가 정비사업 할 때는 조합 설립 의무가 있는 건데 요것도 그 수가 20명 미만일 때는 20명 미만일 때는 수가 작기 때문에 그것도 20명 미만으로서 재개발사업 할 때만 조합 설립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이때는 터징소재가 설립 안 하고 바로 시행자가 될 수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터징소재가 시행자가 된다면 재개발사업에서 만나지 따랑선 나올 수 없고 이때도 제가 요게 원칙적으로 단독 시행자지만 여기는 이 사람들이 단독 시행자고요 그죠? 처음부터 행정청이 예적 시행자로 등장할 수 있는 예외가 존재합니다만 그거는 내용이 너무 많고 시험에 낸 적은 있지만 너무 내용이 많고 숫자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안 해도 된다고 했어요 안 해도 된다 어려운 건 너무 어려운 건 안 해도 됩니다 계속 요정도는 아시라고 했던 것이고 여기다 지금 단독 시행자를 얘기했던 추가로 공동 시행을 얘기한다 하더라도 추가로 공동 시행을 얘기한다 하더라도 만약에 공동 시행 한다라면 공동 시행 한다라면 여기 반쪽 자리 할 때만 공동 시행이 없어요 반쪽 자리 방법을 개선 사업 할 때만 공동 시행이 없단 말이에요 여기는 간단한 기반 설문 고추전원 사업이기 때문에 시장은 알아서 하면 되지 누구랑 같이 할 필요도 없어요 그건 나머지는 공동 시행이 다 있는데 여기서는 공동 시행이 있다래도 이 동의 요건 아닙니까 이 동의 요건인데 재개발 재건축에서 이 사람들이 공동 시행을 한다라면 재개발 재건축에서 저 사람들이 누구랑 공동 시행을 한다라면 공동 시행을 한다라면 이 사람이 하든 이 사람이 하든 공동 시행을 할 때는 다 가반수 동의예요 도전소에서 가반수 동의 조합이 한다라면 조합은 가반수 동의 여기도 조합은 가반수 동의를 얻어서 공동 시행을 한다는 겁니다 동의 요건 정도는 보시라고 하세요 동의 요건 정도만 옛날에는 공동 시행할 때 조합이 재건축에서 만큼은 민간 출신인 건설업자나 등록사업자랑 그 사람들이랑 공동 시행할 때 부정이 하도 많아서 건설업자 등록사자를 못하게 했지만 지금은 다 되기 때문에 누구랑은 중요하지가 않고 공동 시행할 때 이 동의 요건 정도는 보통 공동 시행할 때 동의는 가반수 동의는 충분해요 보통이라면 시행돼서 배지되는 게로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 넘는 사람만 동의해주면 됩니다만 개선사업에서 기타 방법으로 할 때가 특이한 거죠 여기는 단독으로 하든 공동으로 하든 소유자 3분의 2 세입자 가반수 동의 요게 특이하지 특이하지 그래서 제가 이 정도 얘기는 제가 책에도 오후에 특강할 때도 잘 그려지는 거 이 정도만 항상 있잖아 이 정도만 제가 일단 들어주는 부분은 뭐 이거 거기 있는 거 그걸로 보시면 되고 이렇게 안 적어도 되고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좀 귀찮지만 하나 정도는 다 있지만 하나 정도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 이 동의 이 특수한 동의 요건 할 때 뭐 긴급한 경우는 아주 긴급하니까 이 두 동의 다 생략할 수 있지만 특히 세입자 세대수 동의만 생략할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 정도만 원래 세입자 세대수 동의를 얻으라는 것 자체가 특이한 거예요 달동네에 워낙 달동네에 워낙 세입자가 많다 보니까 세입자익을 지켜줘서 원래 세입자에서 과반수 동의를 받으라는 건데 이 세입자 세대수 동의만 생략할 수 있는 것이 세입자 세대수가 소유자의 2분의 1 이하일 때입니다 등이라고 해서 다른 것도 있지만 최소 이 정도 이거는 법에서 직접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 우리 세입자 세대수 수가 원래 워낙 많으니까 세입자익을 지켜주려고 이렇게 동의를 받으라고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생각보다 작더라는 거예요 세입자 세대수가 토지 등 소유자의 2분의 1 이하라면 생각보다 작은 거예요 그러면 세입자 동의는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작으니까 이렇게 이 정도만 안 그러면 복잡하려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시행제설이 개선사업의 경우에 1번 개선사업이 조합이나 토지 수사 안 된다 이렇게 나와야 할까 민간이면 안 되고 이것도 동그라미 1번 반쪽짜리 방법이냐 2번 기타 방법이냐 이렇게 하잖아요 1번의 반쪽짜리 방법이라면 시장원수가 시행하되 시장원수 할 때는 동의도 필요 없어요 토지주택공사는 지정할 때만 과반수 동의인데 공동시행 없다라는 표지가 돼 있고 나머지 방법 기타 방법이라면 원칙 여기 보시면 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와 세입자 세수 과반수 동의를 얻어서 시장원수에 직접 하든지 기업본 시장원수가 다른 토지주택공사는 민간인 시행자로 지정해주든지 이건 단독시행인데 니은번은 공동시행을 지정할 때 얘기인데 공동시행마저도 아까 토지주택공사 3분의 세입자 과반수 동의라는 거잖아요 이것도 B번에 세입자 동의만 생략할 수 있는 것 중에 제가 기업본을 말씀드린 거라고 세입자 세수가 토지주택공사 2분의 1 이하 다른 방법도 있지 않고 그 정도 일단 넘겨보시고 C번에 둘 다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천지이변 긴급한 경우고요 양가로 2번에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적어놓지 않았습니까 1번에 재개발 사업이다 그러면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은 과반수 동의로도 시장수 등과 같이 할 수 있고 B번 토지주택공사 할 때도 토지주택공사 20이 미만일 때는 이 사람이 직접 하거나 과반수 동의로 받았죠 그래서 재개발 사업은 조합 또는 토지 등 소유자가 단독시행자로 등장하는 게 나와 있고요 이 사람들이 뒤에 있는 것들은 공동할 땐 다 과반수 동의로 공동시행이 충분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건축은 조합이 단독시행하는 거 하나만 나와 있고 토지주택공사는 없잖아요 동의할 때는 공동할 때는 과반수는 똑같고 그렇죠 동가루미 3번과 동가루미 4번이 재개발 재건축에 있어서 3번은 공동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는 예외 4번은 지정개발자를 지정할 수 있는 예외인데 이 예외적 규정은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3번에 A번에 공동시행자를 할 수 있는 사유도 제가 아예 생략을 해버렸잖아요 그냥 생략을 해버렸잖아요 그 사유가 엄청 많단 말이에요 그걸 언제 다 합니까 이렇게만 오늘 여기까지밖에 못하겠네요 여기까지밖에 대행자부터 해서 대행을 해서 조합이 이렇게 나가는 것은 다음 주부터 이제 이어서 하겠습니다 오늘 개발법의 환지방식의 한 사부정부터 있는데요 먼저 환지익세 이런 것도 나오지 않습니까 시행자가 우리 환지익세 올 때 그 내용을 했으나 이제 환지설계라든지 환지명세라면 필지별로 수입하는 환지명세가 나오고 여기 청산금명세라든지 예정기명세는 내용 아니라고 했어요 청산금명세는 내용 아니지만 청산 대상토지라든지 채비지, 보류지명세 이런 건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입체한지 환단은 그 내용도 들어가 있고요 이 작성기준 중에서 종전의 투자 환지의 위치, 지목, 면접, 토지, 수리, 이용사, 환경 이것까지 다 정합적으로 고려한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 기준 중에서 만약에 환지를 정하지 않는다 그러면 소유자의 신청뿐만 아니고 임차권자 등의 동의도 받아야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건 입체한지랑 다르다고 했죠 입체한지 땅 대신에 건물 일부와 대지 지분을 받는 입체한지라면 소유자의 신청으로 충분하지 임차권자 등의 동의는 일부러 안 받는다 그렇게 생각해서 차이점 알아주시라고 했고 예를 들어 면적이 너무 작은 땅은 면적을 늘려 환지를 정하거나 증환지 할 수도 있고 아예 환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도 있습니다 환지 부지정 그리고 면적이 넓은 것은 가만지 환지를 줄여줄 수도 있다고 했고요 그리고 입체한지에서도 아까 요건을 이미 말씀드렸지만 우리 입체한지에서는 당사자의 신청, 소유자 신청이 필요하고 줄 때는 건물 주는 것이라 두 가지 얘기를 해드리면 첫 번째는 정비법에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는 것 우리 정비법에서는 신청받아서 건물 주는 것이라 예를 들어 분양신청기간을 미리 알려주는 분양에 관련돼서 통지하는 분양통지 신문에 공고하는 것 신청기간에 통지한 때부터 30 이상 60을 내로 한다는 것 신청기간 통해 신청하라는 것 건물 줄 때 원래 주택은 한 주택 주는 게 원칙이지만 소유한 주택 수만큼 줄 수 있는 예외 여기서도 수도권에 과배력증에 위치하지 아니하는 소유자 등에게 할 수 있는 소유한 주택 수만큼 줄 수 있는 그 예외까지를 여기서 준용한다고 보시면 되고 정비법에 관련해서 그대로 준용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입체한지에서는 거론 절차가 필요하다 너무 아는 사람도 몰릴까 봐 신청이나 공급 단계에서 거론 절차가 필요한데 이렇게 거론 절차는 주택 없는 사람을 전전해서 거론 절차지 주택이 있는 사람에게 못 거른다 그런 얘기까지 입체한지에서는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공고설 용지는 환직이 작성 유전 적용 안 할 수 있는 혜택도 있고 우리 특히 여기서 체비지 보류지 얘기요 그거는 일정한 경비에 충당하나 목적에 목적으로 해서 환제로 정하지 않고 남겨놓는 걸 다 보류지라고 했고 보류지에서 특히 경비에 충당하는 걸 체비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규칙에 나오는 얘기 중 우리 계산문자 관련된 게 조금 있습니다 평가식으로 하는 게 원칙인데 우리 평가식으로 할 때는 비례율 계산이 나요 비례율 분모분의 분자에서 투입되는 것이 분모에 들어가니까 환지전 환지전 토전화축평가의 합계 분에 조성된 거 조성된 토전화축평가의 합계 이것이 비례율입니다 그런데 우리 조성된 토전화축평가의 합계에서 총 4필을 빼줘야 순수 나온 가치가 된다고 했죠 비례율 계산 그리고 이제 면적식으로 할 때는 환지로의 토지 이동 규정이 경매하거나 이럴 때는 면적식을 예의율을 할 수 있는데 면적식으로 하게 되면 토지 부담률 얘기가 나와요 토지 부담한 비율이기 때문에 분모에 들어가는 것이 환지급격 전체 면적이 들어가고 이것 분에 부담한 부분이 보류지예요 그래서 보류지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부담률이 되는데 사업에 참여한 사람들이 얼마나 부담했냐는 얘기이기 때문에 시행자 소유물이 됐든 시행자에게 무상규속되는 소유분이 됐든 시행자 소유분은 양쪽에서 똑같이 빼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담률은 시행자가 환지급 만들 때 50%를 초과할 수 없는 게 원칙이지만 지정권자가 인정하면 60%까지 정할 수 있고요 만약에 소유자 3분의 이상이 동의하면 60%를 초과하여 정할 수도 있다 그렇게까지 했었고 환지에서 조성토지 평가하는 것은 감정평가를 바탕으로 해서 시행자가 정하는 거예요 시행자가 토지평가의 협의의 심의를 거쳐 시행자가 결정한다는 게 특징이고요 환지기 인각권자만큼은 시장, 의수, 구청장 나머지가 지정권자니까요 그 다음에 예정지라면 공사인에게 장기할 때 시행자가 필요한 경우 예정지를 지정할 수 있는 절차고 예정지를 지정하게 되면 예정지의 효과는 정전에 터진 수유자가 아직 환지에 대한 소유권 취득하기 전에 그 자가 받을 환지를 예정지로 그대로 지정을 해서 예정지에서 임시로 산수익하라 그런 얘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정지에서 산수익하는 그 시기 자체는 환지 예정지 효력 발생일로부터 소유권 넘어가기 시킨 것이지 환지 재범 공고일까지 쓰는 건데 이걸 잘 그림을 생각을 해보시면 종전의 소유권 중에서 산수익권만 예정지로 갔다 이렇게 구성이 되기 때문에 종전의 소유자는 종전 토지는 산수익할 수 없고 처분할 수는 있는데 만약에 그 사람이 예정지라면 예정지는 사용수익을 할 수 있지만 처분은 못한다 그랬고 예정지의 종전 수유자는 예정지를 지정받은 자의 사용수익을 방해선 안 된다 수의는 뭐 이렇게 했던 게 있고요 예정지가 지정되면 채비지를 시행자가 사용수익을 하는 거 외에 처분까지 할 수 있다 그랬어요 병충당하고 처분까지 할 수 있다 그리고 예정지가 지정되면 임차권도 예정지로 가기 때문에 마치 환지 처분에 임차권자가 가든지 양쪽에 똑같이 쓰는 얘기인데 권리 조정을 위해서 당사자는 장례에서 임대료 증감 청구 가능하다 그랬고 목적성이 불가능하다면 권리 포기 계약 해제가 가능합니다 물론 권리 포기 계약 해제했을 때는 손실보상을 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고 시행자는 소유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고 했는데 두 권리 다 제척기한 적용을 받아요 각각 60일 내에 행사하는 겁니다 60일 시나마 행사 못한다 고정조 얘기까지 그 다음에 공사 다 끝났다면 중공검사 이런 거 우리 중공검사는 지정권자에게 신청해서 지정권자가 중공검사라고 공사하려고 공고하는 건데 지정권자가 직접 시행을 했다면 공사하려고 공고로 끝나는 건 당연하고요 이때도 중공검사 전에는 당연히 사용해서는 안 되죠 그런데 중공검사 받은 이후에 사용하지 중공검사 전에 사용하고 싶으면 지정권자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쓰는 건데 채비지만큼은 아니다 채비지는 언제나 중공검사 전이라도 시행자가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게 좀 특별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환지처분을 한다면 환지처분을 한다면 시기는 먼저 시행자가 공사하려고 공고 후에 그 다음에 필요한 사항을 공남시키고 공남기관 때문에 의견서를 제출을 받은 다음에 여기서 조치를 취했을 때 이제 중공검사라고 신청해서 아까처럼 지정권자가 중공검사 공사로 공고 나가야 될 거예요 그러면 이때로부터 60일 내에 환지처분을 하라고 했고 이렇게 환지처분을 했을 때 그 사실을 공고하는 게 환지처분 공고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환지교부 중에서는 대부분이 다 환지로 넘어가요 종조사에 남아있는 거 두 가지 소멸을 두 가지 이 예배틀을 빼놓고 나머지가 넘어가는데 먼저 종조사에 남아있는 것부터 전속하는 것부터 말씀드리면 종조사에 전속하는 차군 여기는 환지 이정규정이 적용 안 한 달이잖아요 전속하니까 전속하니까 그리고 성격상 지역권은 성격상 종조사에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면 소멸하는 것이라면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땅에 존재하는 권리는 소멸할 수밖에 없고 지역권 중에서 행사할 이익이 없은 지역권만 소멸하는 건데 소멸하는 시기라면 넘어가기 전에 소멸하니까 환지처분 공고일이 끝나는 때 소멸하는 겁니다 다음 날 넘어가니까 그 전에 그리고 이제 넘어가는 건 대부분 다 관련된 사람이 취득하는 건 다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이라고 법에서 못 박아놨다고 했어요 환지는 공고 다음 날에 종전의 취득을 온다 입체한지라도 공고 다음 날에 취득한다 체비지는 시행자가 취득할 때는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 보류지는 환지에서 정한자가 취득할 때는 다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인데 이 예정지 지정으로 해서 체비지를 산 사람이 취득할 때는 체비지를 매입한 자가 취득할 때만큼 매입이기 때문에 유일하게 등기를 마쳤을 때 취득한다는 예외 그걸 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산을 한다 그러면 우리 청산금은 결정과 확정을 일단 구별하셔야 돼요 환지처분 시에 결정을 하고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 확정이 됩니다 확정돼야 비로소 청산금 징수금은 원칙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까 물론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땅에 존재하는 것은 미리 청산할 수 때문에 항상 예외고 이때도 청산금을 한꺼번에 주고받는 게 원칙이지만 이자를 붙이면 분할징수 분할지급할 수 있다 그랬고요 이 청산금에 대한 권리는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 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는 5년 소멸시회도 걸립니다 그 다음에 사후 절차로서 등기를 한다 그러면 시행자 혼자 단독으로 환지처분 공고 14일 내 한꺼번에 일관하여 등기를 신청해야 된다 그랬고 환지처분 공고로도 실제 등기가 있을 때까지 중간에 다른 등기 못하지만 등기 원인이 환지처분 공고일 전에 원인이 생겼음을 입증하면 다른 등기 할 수 있다 그런 예외까지도 있었고 감가보상금은 환지에서 나오는 제도 중에 하나인데 도시개발사업 시행 후의 토지개혁 총액이 시행 전에 총액도 오히려 감소했을 때 그 차익을 행정청의 시행자가 소유자나 임차권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감가보상금이라고 합니다 총액 대 총액을 비교한다는 점에서 청산금은 별도로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보호 측에서 도입할 채권이다 그러면 이것이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시설사업의 재원에 관련된 채권이기 때문에 이거는 도시발사업을 주로 하는 시도지사가 발행을 합니다 행안부장과 승인 얻어서 여기 소멸시설 원금 5년, 이자 2년 사항기간은 5년 이상 10년 내에서 조례로 정한다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유일한 매입어무가 있어요 매입어무 수용사 행방에서 공공신인자가 공세 도급기약 체결해서 이익 보는 사람 민간신인자로 지정된 사람 경기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사는 거 그리고 도시발국에서 대부분 시행자가 설치하지만 일정한 시설은 설치의무자가 적혀진 것이 있는데 도로와 상하수도는 지자체만 지자체가 설치의무 전기통신이나 전기시설이나 통지시설이나 지역난방시설이나 이런 것들 가스 이런 걸 공급하는 자 통신서부를 제공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 자가 설치의무자가 설치의무 내는 게 원칙이지만 전기시설을 지정설로로 특수하게 설치할 때는 시행자와 설치를 요청한 설치의무자와 설치를 요청한 시행자가 반반씩 공동부담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환지 방식으로 한다면 공급하는 자가 3분의 2 시행자가 3분의 1 좀 틀린다고 했어요 그것까지가 해볼법이었고 그럼 정기통 들어가면 정기통에서는 정비섭의 흐름부터 생각하시고 정비기본계획을 먼저 수립했으면 그 다음에 정비계획 위반을 하고 그 다음에 정비구역 지정권자가 계획을 결정하고 구역시정합니다 그 다음에 시행자로서 공공인간 조합이 나오고 시행자 다음에 시행계획 인과고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분양신청이 한다는 걸 당사적인 통지 공고하는 게 나오고 신청을 때 신청받아서 관리청객 수립에서 인과를 받는 그 다음에 공사에서 끝났다면 중공인과 이후에 공사완료 소유권 이전고시 처분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이 흐름부터 기억하시고 정비포배행정청이라면 정비기본계획 수립은 특광시장까지 수립합니다 분수는 수립 안 하고 특광시장 정비구역지정권자는 특광시장은수 이 둘만 따라오고 정비기관 포함해서 나머지는 다 자치자치도 시장은수 구청장 등이 한다 줄이면 시장은수 등이 한다 했어요 그래서 자치시 자치도 시장군에서는 하는 것이라면 그 사람이 모든 걸 다 압니다만 굳이 따지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하는 게 기본계획만이고 구청장은 기본계획권에서 정비기관 2반만 하면 그리고 2반만 하고 특별시장 광역시장에 구역시장 신청하면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정비기를 결정하고 구역시장하고 나머지는 또 구청장에 이 구조를 여기서 그냥 생각을 하시고 자 이제 용어부터 하나하나 들어가면 정비구역은 정비사업 하겠다고 신청된 땅이고요 정비사업이 정비구역에서 신청하는 사업 3가지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특수한 사업 2가지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달동네 도시 저속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기반설이 크기하라 노분철이 과도하게 밀집한 곳에서 주거환경 개선하는 거 하나 그리고 또는 반쪽으로 해서 특수한 단독이나 다세대가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설과 공동유용설을 확충하고 주택은 직접 손대지 않는다는 점에서 간단한 그 2가지 사업을 개선사업이라고 합니다 재개발이라면 보통의 사업이기 때문에 주거환경을 개선한다 하려면 열악 밀집 그리고 상업적 공업적 개선한 도시환경정비는 여기만 있는 얘기고 재건축이다 하려면 공동특의 재건축 공동특의 밀집된 곳이지만 기반설은 양호다 양호 밀집 이렇게 얘기했던 조력의 외인장은 재건축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노후불량 거출물이다 그러면 특히 비용보삭할 때나 40년 사용성임 받을 때까지 40년까지 쓰기 위한 보수 보강비가 철거지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거 하나 아니면 도시비관을 해친다 그러면 20년 이상 30년 사이에서 조례가 정하는 기간이 지나면 된다 이 둘만 살짝 구별해 두시고 정비기반설과 공동설 구별하는 거 정비기반설은 정비법에 있는 기반설이기 때문에 도로와 상수도, 하수도, 공동구, 공원, 열공급시설, 정기공급시설 이런 걸 얘기합니다 그런데 공동구, 열공급시설은 기반설과 달리 재개발이다 그러면 구역 내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에다 지상권자까지 얘기하는데 재건축에서는 일정한 건축물과 부속토지, 건축물 및 부속소유 소유자만 된다는 거 그리고 정비기반 방침은 계획안은 기본 내부적 방침이 있는데 내부적 방침이기 때문에 맨 위탱지층이 국장이 하는 건 요게 유일해야죠 기본 방침 국장이 만드는데 10년 단일 수립하고 5년 재검토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할 때 우리 정비기본계획은 특강시장이 수립한다고 했는데요 군수는 수립 안 하고 10년 단일 수립하고 5년 재검토하는 것은 기본 방침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대두의 시장은 무조건 만들어야 되지만 시중에서는 도지사가 필요 없다면 시에서는 생략할 수도 있어요 시중에서는 그리고 이것이 주민의 의견을 들을 때 14일 이상 공남에서 주민의 의견을 듣는다는 거 지방에게 물어보면 지방에는 60일 내에 답하는 건 똑같고요 협의심의 단계에서도 대두시 시장 이상이면 본인이 협의심의를 다 거치고 하지만 일반 시장이라면 도지사 승인을 받는다 도지사 승인을 받고 도지사가 협의심을 거친다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누가 만들었지 아니면 마지막에 국장에게는 다 보고는 하게 되어 있고요 이게 기본계획이었습니다 굳이 이것도 기본계획과 정비구역의 차이점 중에서 내용 차이점을 하신다면 우리 기본계획에서는 정비사업의 기본 방향에 당연히 들어가 있는데요 정비 예정구역의 계략적 범위라든지 정비구역이면 정비계획 내용이니까 여기는 예정구역 계략적 범위 아니면 정비사업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이 들어가요 각 정비구역별 정비계획 수립식을 포함한 이런 것들은 당연히 여기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건필융적 범위는 거절에 밀토계획이 기본계획이지 밀토가 빠진 건필융적 범위는 정비계획 내용이라는 것들은 세입자 추가 안정대책이 여기 기본계획 내용이지 세입자 추가 대책하면 정비계획 내용이 되는 것만 살짝 구별해서 한번 미리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정비계획을 위반한다면 시장 분수가 위반을 할 때 아까 차이점 정비기본계획과 달리 주민의 의견을 듣는다 30일 이상 공남에서 의견을 듣습니다 지방의 의견 측 60일은 똑같고요 그리고 아까 계획과의 차이점은 이미 말씀드렸고 우리 정비계획에 위반할 때 재건축 정비계획에 위반할 때만 재건축 정비계획에 위반할 때만 안전진단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위반권자의 시장 분수가 재건축 정비계획에 위반 시기가 도래했다라든지 소유자 10분의 1 이상 요청으로 당사자가 요청한다 그러면 그때는 안전진단을 해야 되는데 이때 요청해야 하는 경우는 요청한 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킬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만약 구체적으로 재건축 안전진단을 한다라면 단지 내의 큰 건축물을 대상으로 해요 단지 내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해서 단지 내의 건축을 하더라도 안 할 수 있는 경우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미 붕괴됐다 사용금지가 필요하다 노후원에서 수에 대한 기준은 이미 충족했다 잔여건축물 아니면 불가폐의 정비에 포함된 곳이다 이런 거 시설물의 안전능급이 D급, E급인 경우 이럴 때는 굳이 안전능은 안 해봐도 알 수 있다 안 할 수 있다 이렇게 했던 거 그리고 여기서 최종 안전단 실시 여부 판단과 판단을 했을 때 안전진단 전문기관에게 의뢰해야 되는 거 다 이방건자인 시장에서 하는 것들이에요 최종 정비기 이반 결정도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는 것도 다 시장에서 이방건자가 하는 겁니다 그 대신 결정을 하고 나서는 이거를 바로 이 사람이 시도에서 서류를 보내게 돼 있고 시도에서 문제 있다 판단하더라도 직접 취소는 못하고 취소를 시장에서 이방건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하죠 그 얘기 그리고 이제 정비기역 지정권자인 특광지장하수가 계획을 결정하고 구역을 지정한다고 했는데 우리 구역 지정하게 되면 구역은 지우던 입구로 의제되는 거 이런 거 다 비슷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비기 시장되면 효과로써 개발행위가 통제 들어가는 게 있는데 구역 지정 전후를 나눠서 구역 지정 전에 정비 예정 구역이나 정비기획을 수립 중인 곳이라면 직접 통제를 안 하고 투기를 막을 필요가 있을 때 투기랑 관련된 두 가지 행위만 건축의 건축과 터지 분할 두 가지 행위만 3년 내의 기간을 정하여 허가받게끔 통제할 수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정비기획이 지정됐다면 이거는 도시발국에서 개발행위는 비슷해요 비슷한데 그쪽과 달리 대수선만 허가되어서 빠진다 나머지는 똑같다 기득권자 보호구정 30일 내에 신고까지 똑같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고 구역 해제를 얘기한다면 구역 해제는 일단 앞에서는 미시행 시 해제만 나오는데요 해제를 해야 되는 경우가 할 수 있는 경우가 해제를 해야만 되는 경우라면 예전 구역 해제는 예전 구역 지정으로부터 3년 내 구역 지정을 안 할 때고 예전 구역 해제고 정비구역 해제라면 민간인 중에서 못 할 때니까 재개발 재건축 조합이 못 한다면 구역 고시로부터 2년 내 주인의 승인 신청 없을 때 주인의 승인 받은 때부터 2년 내 조합 설립 인과 신청이 없을 때 조합이 설립 인과 받은 때부터 3년 내 사업 시 인과 신청이 없을 때 둘 둘 셋 얘기인데 만약에 구역에서부터 조합 설립 인과 신청까지만 따진다면 4에서 3으로 줄어든 3년이라고 했고 토지 등 소유자가 재개발사 판다 하면 구역 고시로 바로 사업 시 인과 신청을 따지는데 그 신청이 5년 내 없을 때 이렇게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임의적 해제라면 둘만 제가 좀 하자 만약에 당사자가 구역 지정 해제를 요청하면 해제를 할 수 있다는 건데 이 정비구역 추진의 구성 전이냐 후에 따라 달라져요 아직 추진의 구성되기 전에 정비구역이라면 소유자 30% 이상이 해제를 요청하면 됩니다만 이미 추진의 구성된 이후의 정비구역이라면 소유자 과반수 동의로만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그것도 이제 사업 시 인과 신청 전까지만 그 정도 얘기만 하면 충분하고요 효과 뭐 이런 거 환원되는 거 본사와 똑같으니까요 그 다음에 시행 방법 시행 방법이라면 정비 보상 방법 중에 우리 개선 사업은 개선 사업은 특수한 것이라 다섯 가지 방법 다 허용돼요 시행자가 기반 설망 고쳐주고 스스로 주택에 대한 건 스스로에게 맡기는 방법 하나 요것도 여기만 있고 가장 무서운 방법이 수용 방법 시행자가 수용을 한다면 주택을 소유자가 우선 공급하거나 토지라면 누군가 주는 이 수용 방법 그리고 환지로 주는 방법과 관리채용에 따라 주택 주는 방법과 둘이 상속하는 혼용까지 다섯 가지 다 인정되는 게 개선 사업이고요 보통의 재개발에서는 보통의 두 가지 방법만 관리채용에 따라 건물 주는 방법 하나 땅 주는 환지 둘만 쓰는 게 재개발이고 재건축은 재건축이기 때문에 관리채용에 따라 주택 주는 방법 하나만 쓰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택 외에 오피셀까지 지을 수 있는데 우리가 오피셀을 지으려면 재건축 사업이 준주거나 상업 지역에서 하는 것이어야 되고요 오피셀 연매직이 전체 연매직의 30% 이하의 요건 갖췄을 때만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시행자 파트렌드 시행자라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다른 민간인은 아예 안 돼 통영수사 조합은 아예 안 되고 그럼 시장공사 할 때도 성질상 반쪽자리냐 아니냐 나눠서 반쪽자리 방법으로 한다 기반설만 고쳐준다라면 시장공사 할 때는 동의 필요 없고 주택공사 지정할 때만 과반성의로 받아 지정하면 되고 공동시장은 유일하게 없습니다 만약에 반쪽에는 나머지 방법으로 한다면 시장소가 하든 공사 등을 지정하든 다른 사람 공동시행자로 지정하든 특유한 동의 요건 소유자 3분의 이상 동의와 세입자 수 과반성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이때도 세입자 수가 토중소의 2분의 1 이하라면 세입자 동의는 생략할 수 있다 그 얘기까지 제가 말씀드렸어요 아예 민간이 안 되죠 그런데 재개발, 재개발에서는 비록 20명 미만이지만 토중소가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 조합 결정에서는 당연히 그래서 토중소가 조합 둘 다 되는 게 재개발인데 재건축은 조합만이 된다고 했어요 어쨌든 이 사람들이 누구랑 공동으로 할 때는 재개발, 재건축에서 공동으로 할 때는 과반성의도 충분하다 그 정도 얘기를 해드렸고요 자, 그 정도 얘기로 끝났죠 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